개념 팔아먹은 놈들이 제일 싫더라, 저렇게 엄마 욕을 왜 해, 엄애 욕을 응? 오예 와와, 보고 있어 이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FLC 1000보다는 AK가 나은 것 같애 아... 근데 이것도 쓰고 싶은데 줌을 포기하고 그냥 이거 쓰... 써야될 것 같애요 줌을 포기하죠 장거리 뭐 이걸로 저런 몸 같은 경우는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아무리 안 좋아하지 도트 방식이 좀 신기하네 저기 있다 내 앞에 있다 어? 여우님 어디갔지? 여우 본 것 같은데, 여우님 일단 지뢰 작업할게요 저기다 여기 몸 숨켜서 안 죽게 몸을 숨기고 쏘고 갑시다 아이고 그러면 젖배 리스폰 쪽에 하나 떨어졌을 거야 몸 숨기고 펫 아 에이 어우 씨 죽을 뻔했네 뭐야 이거 침킥 켜져 있어 헐 어허 죽을 뻔했네 태어나는 거 무서워 쑝쑝쑝 슉 여기 뒤에도 확인해야돼 근데 뭐 저쪽에 지뢰 깔아놨으니까 터지면은 보면 되겠지 좋아 좀 놀러갑시다 저 박스 한 개는 부셔둬야돼 오른쪽 거 한 개는 이건 부셔야돼 대기스나는 애들이 있기때문에 와 우리 팀 너무 지고있다 쫄깨지네 여기 킬다일하는 위주로 게릴라전 위주로 하겠습니다 와씨 죽을뻔했다 어이씨 아아 왠지 누르고 싶더라 누를걸 그냥 왠지 벌써 저기 왔을거같은 느낌 어 들은 느낌이 좀 들었어 와우 파킹 예 아 왜 팀킬질이야 우리팀 도움이 안돼 우리팀 팀킬하 Jam 적오를 Ih 왜 팀킬질이야 으아 fet PenG 아 이거 Team킬켜져 있으면 꼭 Team키를 해 titled Team킬하지 말지 아 쫌 Team킬 맨들 a- though 지뢰보소 지뢰보소 자 저는 지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쉽게 뽀길 수 있거든요 요렇게 갑시다 원격은 활용도가 높아서 이렇게 써도 돼요 아 점이구나 지뢰인줄 알았네 갑시다 오케이 지뢰 깔려있네 뭘 까는거야 지금 되게 쓰나네 잡 잡으면 폭격이 어디 떨어지면은 저기 앞에 참호에 떨어져요 지금 각도보면 적이 없나보다 강치합시다 팀캡맨 가볍게 잡아주시고 들어갑시다 지금 침이 지고 있기 때문에 막 독욕하는건 안좋아 발소리를 들은거같은데 아닌가 발소리를 들은거같은데 어? 발소리다 아 아 잘못쐈다 나이스 아 아 아 쏘지마 트리컬 아하 야 본능적으로 쏘니깐 죽었네 오케이 저쪽에 저기있다 소리들인다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스탭하면서 쏩시다 스탭하면서 쏩시다 오케이 머리통 날리고 총알아나온다 티티 티티 아 이걸 까서 어요 오쏘 뭐야 깜짝이야 좋아 갑시다 46초 폭격은 한번들떠 잘써야되는데 빈 어... 빗나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조금 아껴서 써야되는 무기야 올라가서 아... 하... 하...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총알 빗나가지고 위치 뽀럭났다 오케이 폭격 한번 갈게요 여기다 한번 까서 좋아 제발 죽어라 오케이 아... 피했어 피했어 오매나 아파라 들어가자 걸렸다 아 걸렸다 걸렸다 뭐야 저거 여기 왜 박스가 있지? 헐 헐 아 아 아 아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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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필요 없겠다 지고 있는데 2킬 남았으면 음 Like 아니 응 야 알냉 어휴 잘못 눌렀네 라플 훈련 같은 경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 나는 라플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발씩 쪄 점사하면서 쓰라는 것밖에 어 이거 좋다 멤버 정 멤버가 조금 싫은 유저긴 하지만 아 이거 지우고 있으니까 여기다 한발 까자 분명 오토가 위에 있거든 저기 위에서 라플 하던 애들을 갈아버릴 수 있어 여기다 설치하면 아하 까비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기관총명? 잡았고 렛츠고 저님은 죽으면 죽음의 선물을 떨구니까 조심해야돼 지뢰 깔려있네 지뢰 깔려있네 맨날 맨날 바주카퍼랑 지뢰야 맨날 바주카퍼랑 지뢰야 이거 까진 없애놔야돼 아하 아하 와 에이샤 그거네 응? 재생을 보고 이스 까스탄이나 하하 하하 죽음에서 한번 깜빡했네 폭격 적군 거구만 저거는 하하 죽음에서 한번 깜빡했네 하하 죽음에서 한번 깜빡했네 하하 죽음에서 한번 깜빡했네 폭격 적군 거구만 야이씨 까스다 왜에 보고있어 라플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해봐야지 스텝 같은 것만 그거 조금 배워서 하면은 알아서 할 수 와 저게 빗나가네 여기다 총알장전 포탈이다 하하 그건 많이 싸워봐 내가 해줄수있는게 없어 그거는 으으 까스탄 그런거는 나는 하는거 별로 없어 그거 대부분 하는게 뭐라고야되지 스텝 쓰고 한발 두발 숨어서 쏘고 한발 두발 강습 공습하면서 한번 그냥 영상하는것처럼 하면 되는건데 두발 끊어서 쏘고 세발 끊어서 쏘고 이런식으로 그거 말고 별거 별게있나 야 우리팀 이기고있네 신기하다 쩐다 우리팀 하사가 노줌으로 잡았어 저거를 어휴 죽어버렸네 어휴 죽어버렸네 덱 이스나 하나 주물 풀고 비켜 죽을래? 오케이 갑시다 하하 아 이런 늦었다 하하 측면 공격할걸 까비 총알 날라온다 미끼라 아하 아하 빛났다 조준한대로 안맞아 가운데 조준 가운데 조준 어긋났나? 어긋났나 보구나 플랜징어 마인 플랜징어 마인 플랜징어 마인 저기있다 잡고 아 정방 나같은 경우는 줌을 하고 쏘는거기 때문에 근접스나 처럼 하는거라 음 내 방법은 도움이 안돼 나처럼 하려면은 너가 패턴이 그걸로 변해야돼 대기스나하는 식으로 라프를 쓰는게 너는 클리지 않을때 그냥 돌격하는 형이라서 나한테는 내꺼는 별로 도움 안돼 너한테는 그래서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거지 와우 웬 적이여 이게 저거는 폭격으로 갈아버려야되겠다 저거는 폭격으로 갈아버려야되겠다 저거는 폭격으로 갈아버려야되겠다 에이샤아 와우 좋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러가서 죽입시다 갈아버리게 저희들 와 저기서 다시 올라오네 못올라오는줄 알았는데 오케이 렛츠고 고고 아우 이거 좋은거 같애요 쏠면 쏘면 쏘면대로 다 맞는거 같고 아니면은 말고 나한테 이정도면은 조금 상해지고 어디가지? 와 기회부린다 짠다 슬리 안녕 어 진짜 총알 날라오는데 어허 다만 주문하면은 조금 진짜 집중해서 쏴야될거 같애 이거는 안그러면은 안맞는 총이야 이건 저이씨 원수단님이 또 저기 처박혀계시네 아오 머리 밑나갔다 빰빵 대기스나가 많구만 어이 나이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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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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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이제 여기서 아 아니다 각도가 안맞는다 퍽 퍽 숨어서 퍽 공수찌시기를 퍽 합시다 하고 퍽 앞에 가시는 엘리기스도님을 오와아 걸렸다 퍽 퍽 퍽 퍽 퍽 퍽 헐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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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 준비하시고 뒤로 빠져서 오케이 뒤에 저기다 없다 저기에 왠 원격이 터질까 빠이 ㅋㅋㅋㅋ 지뢰 설치하자 한판당 공습은 최대한 서네번밖에 못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거를 계산하면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이고 잘 먹고 보겠다 머리 아프겠다 머리 아프겠다 그런거를 시간 잘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기관총을 참 열정적으로 쏘는구만 엉찬난 기관총이다 떨어지면서 쏘네 나이스 우리팀 아 나이스 우리팀 아 여기까지 높이 안날라가요 이거 멀리 안날라가는 포탄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쏴야되요 이거는 진짜 쪼금 날라가는 포탄입니다 여기 숨어있다가 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엔 제대로 날릴거에요 이번엔 제대로 날릴거에요 이거 측면공격해야 확실히 더 많이 쏠 수 있는데 이 여건이 좀 안맞네 총 맞겠다 아 총알 날라는거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몸을 숨겨서 해야돼 확실히 가령 여기서라던가 여기서는 사람들이 머리같은거 잘 못맞히니까 저에 사람 있을때 3초 설치 완료 TT 고고 와씨 왜 터져 아 대기스나 오케 한명 너 쪼금 쪼금 죽긴 했는데 저거를 다 털고 해야되겠죠 저거를 다 털고 해야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아이고 여긴 점프를 좀 잘해야되 아하 한명 튕기셨네 오 블랙걸 대기스나 아아 대기스나 튕겼네 탭댄스 좌우댄스 아래바댄스 아래바댄스 속도 내리니깐 지지기 십상이니까 여기로 빨리 합시다 엉 에바댄스 푹 아이고 못 들어갔네 하하하하 전전앞으로 왜 몸을 최대한 숨겨야하는데 숨기질 못하고 있는거야 와 씨 장난아니다 적군수 어 낙사보소 어 10퍼 10퍼를 얘도 속도 높여주는 아이템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말야 원수들 4명에서 다 모여서 뭐하는거냐 저게 또 같이 다니는 애들만 같이 다녀 어휴 극혐 렛잇고 최대한 면적을 넓혀야 돼 때릴 수 있는 면적을 그래야 이걸 잡지 지뢰설치 야야 비켜라 아 옆에 누구냐 길맛보소 아아 진로방해 진짜 저있다 데미지보소 하 으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잡은줄 알았는데 피했구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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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스타에다 같이 이렇게 직선상이면은 여기다가 가는게 제일 많이 잡을 수 있겠지? 이 뒤편에다가 여기 말고 그래야 저기 날 못볼테니까 올 어? 아 상자 안에 들어간거구나 여 아군이 이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탈이다 레즈레이서 조종